네, 여보세요? 가족들한테 내 얘기했어요? 뭐 현재가 그래요? 그럼 내가 누구한테 들었겠어요? 왜 이렇게 까칠해요? 저번에 누구랑 밥 먹었어요? 어, 이럼. 나 또 마음 약해지는데. 아, 애정결핍이야. 애정결핍이라고요? 귀도 밝아. 귀 되게 밝아요, 나. 근데 누가 애정결핍이라는 거예요? 대표님, 안녕하세요. 아, 네. 나 이제 일하러 들어가 봐야 돼요. 알았어요, 일해요. 저도 일해야 돼요. 그럼 전화 끊을게요. 내가 먼저 끊을래요. 항상 보면은 아주 자꾸 별거 아닌 거에 의미를 두는 것 같다니까. 문자를 못 받았어. 그럼. 그럼.